보통 십자가 하면 반듯하고 정형화된 모양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런데 말씀을 형상화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? 이야기가 있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정지은 작가를 하나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교회 공방. 각기 다른 모형의 십자가들이 조각돼 있습니다.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십자가부터 역동적인 물결이 느껴지는 생수의 강 십자가, 많은 지체가 모여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형까지 그 종류와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. 말씀을 토대로 다양한 십자가 작품을 만든 사람은 예담교의 성도인 정지은 작가. 대학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지만 담임 목사의 권유로 나무 십자가 조각을 시작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.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걸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정작가는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의 상징으로만 비춰지는 게 아쉬웠다고 말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위대한 일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이를 계속해서 묵상하길 바랐습니다. 이 때문에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가 있는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주로 말씀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. 다행히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. 십자가 작품이 비기독교인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. 목사님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얘기를 나눴던 건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재복음화,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요즘에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작품을 통해서 십자가 작품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정 작가는 향후 상설 전시관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. 비교적 활성화가 돼 있는 기독교 음악과 달리 기독교 미술은 즐길 거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 때문입니다. 정 작가는 문턱을 낮춰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십자가 작품을 만들며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.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.